자 요번에 볼 것은 게임이라기보다는 사이트에서 하는건데 염소소리인지 사람소리인지를 맞추는 고런 게임이에요 한번 시작을 해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말하는게 더 빠르죠 플레이 오디오 들리셨습니까? 이게 염소소리인지 사람소리인지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들리죠? 너무 조그만하면 말해주세요 올려드릴테니까 다시 한번 요런 소리인데 이것이 사람같다구요? 알겠습니다 첫번째건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따라보죠 사람을 고르면 되죠 이제 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퍼센트를 볼 수도 있네요 몇명의 사람들이 골랐는지 야 근데 진짜 막상막한데요? 그리고 여기서 정답 비디오로 보면은 보입니다 염소였네요 염소였구요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런 소리였습니다 예 이런 소리였구요 어떻게 끄는거야 이거? 아 다음 요렇게 다음 자 정답은 염소였구요 이상 소리 내지마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아악 웃는 소리가 나는데? 이게 근데 예전 같았으면은 다 막 동물소리 같고 그랬을텐데 요즘은 유세윤씨라든가 장동민씨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이런 소리가 다 사람같애 예 그니까 사람들이 웃은거 보니까 이거 사람같애 사람 골라보자 어 사람 근데 그게 또 함정일수가 있어요 우와 67% 68%에요 이번엔 자 정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아 술 먹고 술 먹고 사람 어 이거 사람 맞네 근데 뭐야? 투포안? 뭐하는거에요? 아 투포안이네 이게 약간 제가 알기로도 운동하는 뭐 던지는 계열 쪽에 기합소리가 좀 특이하다 알고 있어요 어 사람이었네요 예 정답은 사람이었구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염소 같다 그치 않아요? 이거 염소다 아 사람이라구요? 내가 느끼는 염소같은데 이거? 이 사람각이라고? 아니야 이건 염소야 예 지금 채팅창 보니까 사람이 훨씬 많은데 제가 볼 땐 이거 염소에요 저는 염소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센테이지는 염소가 63%인데 한번 볼게요 어? 막힌 영상인가 설마? 아 재생할 수 없어요 정답이 뭐였을까요 이거? 와 이거 뭐였을까 궁금한데? 잠깐 아 여기 지금 가려졌구나 여기 살짝 어 요렇게 요렇게 아 여기 아 그러네 예 가렸었네 맞네 맞네 그러네 그러네 자 다음 문제 정답이 염소였구요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염소 맞다 이거 염소죠? 이거 뭘까요? 이거 염소네 예 그죠? 이거는 사람소리가 아니지 힘들지 이건 염소네 자 염소 올라 보겠습니다 염소 자 그래서 아 역시 69% 70% 이거 염소 맞네 자 정답 비디오를 아 이것도 막혔네 이게 좀 오래되가지고 막힌 것들이 많나보다 아깝다 다 보고 싶은데 어쨌든 정답은 염소였구요 다음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볼게 없으니까 이건 넘어가자 자 다음 문제 이거는 염소지 이건 동물 소리지 아무리 들어도 이건 아무리 들어도 동물 소리 맞죠? 아니면 또 사람이 동물 성대모사하는 소리? 사람일지도 사람? 코 푸는 소리 코 푸는 소리? 사람? 사람이 많네? 제 귀로는 염소 소리인데 사람이 좀 더 많네요 자 사람 한번 골라볼게요 그럼 사람 그래서 정답은 아 당신은 틀렸습니다 79%의 사람이 염소를 골랐구요 정답은 염소였습니다 어 비디오 있네요 이게 왜 20초부터 재생되는데? 나 본적도 없는데 아 20초부터 소리가 나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재생되게 해놨네 아까 그 문제의 소리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거 어 요거였네요 자 요거였구요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거는 염소가 아니고 새 아닌가요 새? 이게 염소 소리인 것도 더 이상한데? 염소가 원래 소리가 되게 희한한가봐 염소 못 키우겠다 염소들이 막 사람 소리 내고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자다가도 뛰어나와서 봐야되고 막 그럴거같아요 염소가 원래 소리가 이런가봐요 염소를 키우는 막 그런 염소 목장에서 하는 사람들은 웬만한 막 비명소리 안나오겠어 이거 어 이거는 까마귀 뮤탈 저는 에 저는 사람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사람 틀릴까? 어 뭐야 62%의 사람이 63%의 사람이 사람을 골랐고 정답이래요 뭐야 이게? 어? 뭐야 이거? 운동 아 이것도 약간 던지는 종목이네 이것도 약간 투포안 같은건데 어 요런건데 이게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원래 투포안 같은거라던가 뭔가 던지는 경기 종목 기합소리들이 다 다르대요 다 특이하고 다르대요 그래서 저런 소리가 나나봐 자 다음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염소다 그죠? 이건 염소 맞다 이건 뭘까요? 사람이라고요? 이건 염소 같은데 사람이라고? 휴먼? 그래요? 그래요? 난 염소 같은데 이거? 사람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사람이 더 많네 알겠습니다 저는 염소 같긴 한데 한번 골라보죠 정답 볼 수 있으니까 어차피 아 틀렸어요 정답은 염소였습니다 볼까요? 정답은 이렇게 생긴 염소구요 요 부분 정답은 염소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것도 이것도 이제 사람이라고 치면 정상이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것도 염소 같긴 해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염소 같긴 한데 이번에야말로 염소다 이게 사람이면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염소 어 어 70% 어 80% 80%의 사람이 정답을 골랐구요 염소를 골랐습니다 정답은 어 매우 평범한 염소의 소리였네요 요런 소리였습니다 자 다음 이거 사람이다 이거 사람이야 사람 이건 사람이야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이거는 사람이야 제가 볼 땐 이거는 사람 같아 아 투포함 빼고 다 염소라고 하하하하 아 그래요? 염소라고? 아 그래요? 제 소리냐고? 그래요 염소 같다고? 다시 들려달라고? 이거 제가 볼 땐 이건 사람 같은데 사람 같지 않아요? 모토로라 진동 소리 자 저는 사람 골라보겠습니다 사람 여러분들은 염소를 더 많이 고르셨는데 저는 사람을 골랐지만 틀렸네요 염소네요 진짜 염소네 뭐야? 이 영상이 어 여기 나온다 어 어 요런 요런 염소의 소리 약간 말 같기도 하네 자 염소였습니다 에 아니 나는 뭐 술 취하고 꼬장 부리는 사람인 줄 알았지 다음 문제 이것도 염소다 그죠? 이거 염소야 이거 염소지 맞죠? 이거 사람이라고요? 사람이라고? 아 그래요? 왜 다들 항상 내 의견이랑 다른 쪽이 더 많네 아 사람이라고? 그래요? 제 귀가 이상하다고? 자 그럼 사람 한번 골라볼게요 여러분들의 의견대로 틀렸잖아 이거 봐 염소 맞네 염소 에 이거는 제가 잘 들었네 염소네 자 정답이 염소였구요 소리는 어 요런 소리였네요 요게 정답이었습니다 자 다음 다음 문제도 한번 자세히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요번에야말로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잘 들어보세요 잘 조용히 쫑긋하게 이거 되게 짧으네요 자 어떻습니까 요번에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먼저 들은 다음에 제가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링겐 염소 사람 사람이 더 많네 어 사람 사람이 훨씬 많네 자 현재 사람이 훨씬 많은데 이건 제가 볼 땐 염소예요 제가 볼 땐 이쪽이야 자 우선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따라가볼게요 사람 정답은 염소네요 에이 이것도 염소였습니다 자 볼까요 근데 염소가 훨씬 많은데 어 이런 소리 확률이 염소가 거의 대부분인데 지금 나오는게 자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였구요 이거는 확실하다 이거는 사람소리 아니다 유튜브 자체에서 막힌거에요 여기서 막힌게 아니고 이건 확실하다 이거 염소 이거 무조건 염소 개소리 개소리긴 한데 이 소리를 사람이 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이거는 염소 많네 자 이거 염소입니다 무조건이에요 100% 어 야 근데 사람을 더 많이 고르셨네요 뭐 술 먹고 개소리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나 사람이 더 많구요 일단 정답이긴 합니다 보겠습니다 어 역시 예 요것도 이 영상에서 나오는건데 다시 이런 소리였습니다 염소는 맞나요 근데 이게 이게 염소 맞아요 이게 지금 나오던 영상에서 나오는 염소들이 다 무슨 돌연변이 염소처럼 생겼어 다들 다들 달라 생긴게 원래 염소 종이 많아요 왜 다 저렇게 다르지 자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거는 사람이다 예 이것도 역도같애 마지막에 쿵소리가 역길을 내려놓는 소리고 역도를 할 때 으악하고 힘을 준 다음에 쿵하고 떨구는 그런 소리같애 이거 그쵸 쿵 소리 나죠 이거 운동 역도같애 애초에 이 그림 자체가 근데 운동 요런 그림이라서 어 맞췄네요 68%의 사람이 맞췄고 정답이구요 이것도 안나오르라나 뭐야 더 롱점프 스크림 점프였어 어 나온다 다시 요런 소리 예 점프 점프 기합 소리였네요 그리고 마지막 쿵이 착지 소리였네 멀리뛰기였네요 자 다음 이것도 여자 운동 경기 같지 않아요 그치 이것도 사람이지 자 이것도 사람 한번 골라볼게요 제가 볼 땐 사람 같아요 자 그래서 오케이 정답이었고 압도적인 퍼센테이지로 어 이건 안짤렸나요 뭐 뭔 소리야 관중 소리야 뭐야 지금 선수가 이런 소리를 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선수가 칠 때마다 이런 소리 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니까 바다 치거나 그럴 때 기합 소리가 아니고 어디 뭐 관중석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그죠 뭐야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이거는 확실하다 이건 염소다 약간 뭐 먹으면서 대세김질 또는 침 고이는 막 그런 소리다 이거 이거는 사람 아니다 그죠 뭐 먹거나 침 뱉거나 침 뭐 그런 소리 이거는 염소 맞다 자 염소 어 어 압도적인 퍼센테이지로 염소고 정답은 또 이 영상이네요 볼까요 아 뭐 할 아 다음 거 보면 안 돼 스포야 기사님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소리가 이상해요 어 핥을 때 무릎 같은데 핥을 때 나는 소리네요 무릎을 요렇게 핥고 있는 그런 거 같네요 그죠 맞지? 무릎 맞지? 아니야? 저 무릎 아니에요? 다시 봐 어 무릎 맞어 사실 핥음 당하는 사람이 내는 소리 아닐까요? 자 다음 이것도 염소다 이거 이거 염소 100%다 이거 100% 염소다 자 이건 100%죠 염소 어 어 정답이긴 한데 54%밖에 안 돼 이건 다른 영상이네 난 이게 신기한 게 이게 신기한 게 나오는 영상들에 나오는 염소 소리들이 전부 다 이렇게 목 소리를 낼 때 목이라든가 입모양 같은 거를 잘 안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니까 그게 신기하다 동물의 구조와 달라서 그런 거긴 할 건데 저런 게 신기해 자 다음 이건 사람 같지 않아요? 이건 사람인데? 장동민 씨 같은 데요 이거? 이것도 염소겠지? 아마? 이거 약간 함정 같은데 이건 내가 볼 땐 어 염소네요 그리고 70%의 사람이 맞췄네 이건 함정 같은데 자 볼까요? 다른 영상이네 좀 유명한 짤 아닌가 이거? 나 이거 좀 어디 다른 데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거 유명한 거 아니에요 이거 되게? 나 어디서 본 것 같아 이거 다른 데서 쓰는 영상으로 많이 본 것 같아 자 어쨌든 다음 문제 이것도 권장한 성인 남성이 지르는 소리 같은데 또 그런 함정일 수도 있어 이것도 이것도 함정일 수도 있는데 염소 같다고요? 자 오케이 염소 골라보자 와 막상막하다 근데 정답이야 더 적은 사람이 골랐고 정답이네요 염소 소리 저 사람도 놀랬네 요런 염소 소리였습니다 자 다음 들어보자 한번 처음부터 과격하네 이거 저 연결된 영상들 다 이거 만든 사람 거 아니야? 이게 염소? 전기 하하하하 전기 고문당하는 소리네 공포에 질린 여성 자 어 염소 같다고? 오케이 염소 골라볼게요 염소 어우 사람 소리였고 72%의 사람이 사람이나 생각했 생각했다 라고 하네 볼까요? 이것도 잘렸을까요? 휴먼 자벨린 캠프 게임 자벨린 창던지기 게임이네요 이건 잘렸을까? 안 잘렸다 뭐야 근데 창 던지기가 아니고 그냥 달리면서 기합 소리 달리면서 비명 소리? 그런 소리인데 뭐죠? 왜 진짜 창 맞았나? 영상 제목은 그런건데 아마 뭐 앞부분에 있었겠지 던지는게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서 여기서부터 뭐야 뭐지? 이게 왜 자벨린 캠프 게임이야? 자벨린 캠프라는 뭐 그런게 따로 있나? 레디? 원 투 트리 고! 이게 뭐하는 캠프일까요? 뭐하는 캠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사람소리였구요 자 다음 문제 이거 몇 문제나 있는거야? 이게 생각보다 작던데 보니까 은근히 많네 다음 어? 이거 그거 아닙니까? 딱 그 울리는게 그 야아 개지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그거잖아 일단 그 아파트 단지에서 울리는 막 그런 느낌인데 이거 어 뭐지? 산울림 소리 같다고? 사람? 사람 골라보자 사람 어 압도적으로 74%의 사람이 사람이라고 골랐고 영상을 볼 수 있나요? 이런거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재생되나? 된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사람 소리가 맞아? 신기한데 입모양은 맞는데 입모양 같은건 맞는데 신기하네 그러니까 포커슬 같은 그런 느낌이네 진짜 자 자 다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아 저게 160kg에요 아 응? 이거 짐승이다 네 그죠 이거는 일상 그 사람의 일상 소리 중에서 흔하게 날 수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로 생각해서 짐승 같아 이런 소리는 일상에서 너무 흔히 들을 수 있어 그래서 그것을 노려서 염소 오케이 역시 아 또 이 영상이네 어 딴 영상 보면 스포야 요런 소리 구독자 얼마야? 12만밖에 안되네 다 다른 영상이긴 하네 아까 그 360 영상이랑 요거랑 다른 영상이긴 하네 여기서 끌어다 쓴 것 같긴 한데 자 다음 이것도 기합 소리다 웃는 소리 들리는 거 보니까 근데 또 염소를 보고 웃는 것일 수도 있어 이건 애매하다 이거는 잘 모르겠다 난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딱 이거다 하는 확신이 있었는데 이것은 잘 모르겠네요 그게 맞든 틀리든 확신을 가졌었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 염소 염소 오케이 염소 한번 골라볼게요 정답은 아 사람이었구요 나오나요? funny 어 디스커스 스로우 아 던지는 경기네 이것도 이것도 투푸안이네 어 저것도 투푸안 경기였습니다 자 다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100%다 이거 염소 소리야 이거 사람 소리면은 그 사람은 사람이길 포기해야 돼 이거 100%야 100% 이게 사람 소리면은 인간이길 포기해야 돼 이건 자 염소 정답은 어 맞았구요 영상은 또 이 영상이네 어 둔 소리는 둔하는 소리야 앞에 영상 소리였고 이 소리네 얘 소리네 얘 퉁파고 죽는 소리 하하하 자 다음 이것도 염소네 이것도 염소야 염소 이거는 뭐 안들어도 염소 왔습니다 염소 확신합니다 확신 오케이 정답이지 무조건 요것도 딴 영상이네 이 사람은 16만이야 요런 소리였구요 자 다음 문제 얼마나 긴거야 이거 이건 애매하다 이건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이건 공포게임 괴물 소리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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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소 사람 히드라 이거는 저는 사람 골라보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의 특별한 특이한 소리 막 그런게 아닐까 어 정답이네 자 69%의 사람이 정답을 맞췄구요 소리는 아 이것도 자벨인이네요 창 던지기 소리 잘렸나 잘렸나 안 잘렸어 거기다 여성 자벨인이네요 저거 근데 진짜 특이하긴 하다 소리가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오지 아까도 말했지만 운동 경기 중에 저렇게 던지는 경기가 보통 소리가 본인들만의 특별한 특이한 기합 소리가 난대요 다들 근데 진짜 어떻게 저런 저런 소리를 내지 특이한데 자 다시 한번 다음 문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아 이거 염소다 이거 이건 염소야 딱 재밌으니까 이건 염소야 사람 같다구요 파아 테니스라고 하긴 나도 올림픽 경기에서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이런 기합 소리 내는 거 들은 것 같기도 하다 사람? 오케이 한번 사람 골라볼게요 나도 테니스 소리에서 이런 소리 들은 것 같아 경기할 때 어 진짜 사람인가 보네 사람이고 아 테니스 맞네 진짜로 맞네 맞네 될까? 자 건너편에 있는 소리구나 저런 소리는 일부러 내는 걸까요? 일부러 약간 약간 혼란스럽게 좀 정신없게 하려고 일부러 내는 소리인가요? 어떻게 저런 기합 소리를 내? 희한한데 아 샤라포바도 소리가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운동 경기에는 희한한 소리들 많이네 그러니까 일부러 내는 거 아닐까? 상대 혼란시키려고? 정신없게 만들라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짐승이다 이것도 사람이면은 사람 그만둬야 돼 개그맨 해야 돼 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염소 맞습니다 이건 염소 사람? 염소 어? 설마? 아 야 고른 사람은 사람이 더 많았지만 정답은 염소였네요 놀랬네 이런 소리였습니다 왠지 이 목소리 이거 다음 건 들어버렸는데 이것도 문제 나올 것 같애 이거는 어쩌다 들어버렸는데 이 소리는 이 소리는 다음 문제 나올 것 같다 왠지 다 다음 문제 뭐 그런 때 어? 끝이네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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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었네요 다음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문제였고요 아쉽게도 방금 그거는 없었네요 다른 것도 많은 것 같긴 한데 약간 이런 걸로 인해서 거기 가서 직접 보게끔 약간 유도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애 맛보기 해서 그걸로 유입시키는 그런 게 살짝 있는 것 같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채널들을 전부 다 운영하는 운영자가 만든 게임이 아닌가 싶은 어 고런 생각이 살짝 드네요 자 어쨌든 사람 소리와 염소 소리를 맞추는 어 고런 희한한 게임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약간 요런 병맛 병만류 플래시 그런 거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심심하실 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월드컵이라든가 그런 거 자 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